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2022년 법원직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도 뭐 지방직하고 비슷하게 무난하게 여러분 출제됐습니다 법원직이 아니어도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직 같은 경우는 25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좀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감안한다면 뭐 문제는 무난하게 나왔고 특히 정사 왕 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왕 암기 팀만 해도 거의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현대사는 언제나 여러분 연도 연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현대사 너무 조금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근현대사가 우리 지방직 같은데 국가직은 열세 문제 7문제 근현대사 7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근현대사가 6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 나라 성장 뭐 고대 그 다음 고려 조선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 근현대사는 조금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이게 유형마다 이 출제하는 그 직렬마다 유형이 좀 다르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말했듯이 근현대사는 연도면 웬만한 거 다 풀고요 앞쪽은 왕 정치사 위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가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잘 안 보이죠 다 충자 들어가는 겁니다 충자 들어가는 왕 원간석기 그렇죠 원간석기 원간석기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 석영유수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시대 그렇죠 명종되겠네요 그 다음 정동행성 이문소가 내정 간섭 어 정동행성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충 열왕 때 만들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내정 간섭하죠 맞네요 복주로 피난 갔다 공민왕 근데 공민왕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빠졌잖아 가해 그 다음 삼별초항쟁 원종대 원종대죠 원종 빠졌잖아요 가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줄 알아야죠 그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이 기구의 사람들이 향중에서 권위를 남용하여 옳지 않은 거예요 불이한 걸 행하니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 보니까 아정 견제한대요 아 핵심 단어 나왔다 자수별감 끝났어요 여러분 핵심 단어를 팍팍 캐치해요 핵심 단어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팍팍 제일 중요한 건 뭐 자수하고 별감입니다 그럼 자수별감 여러분 캐치했다 그럼 이건 딱 답이 나오죠 유향소지 유향소 자수별감 유향소잖아요 그럼 유향소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은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것 경제소를 통해 중앙통제를 받았다 맞죠 향총 교화 맞죠 수령 보좌하고 그쵸 향리 감찰 맞죠 어 전통적 공동조직에 유교윤리를 가미했다 전통적 조직에다가 여러분 가미했다 이걸 향양이 얘기하는 거죠 향양 아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향약하고 유향소하고 약간 헷갈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수별감이니까 유향소고 유향소는 견제소가 견제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풍속교화했고 그 다음 향리 감찰했다 이 풍속교화는요 향약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향약이죠 근데 유향소는 풍속교화도 되고 향약도 풍속교화가 돼요 그래서 2번 함정으로 빠지면 안됩니다 4번은 이거는 그냥 향약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가도록 하죠 3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또 핵심 단어 찾아야 하죠 2차돈 나오잖아 2차돈 신의 목을 비해래 불교 공인한 법풍왕 법풍왕 암기티 뭐죠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불교 율령 병부 상대등 건원 금강가야 멸망 이사부 우상국 지증왕 광개토대왕 도움받았다 네물왕 어 대가야 정복 지능왕 어 상대등 있다 상대등 여기 상대등 암기티브로 그냥 푸네요 답은 몇번 답은 4번 그러니까 여기 문제 이렇게 표면 되죠 2차돈 나왔다 아 법풍이구나 법풍왕 암기티브 어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 받는다 어 상있네 상있네 기가 막히죠 아 하오입니다 하오 그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오 하오야 기가 막히네 아 근데 아 왜 아직도 믿음이 안갈까 그쵸 딱 믿음 가는데 어 저번에 설명회 하러 갔더니 믿지 않는 표정들이 많더라구요 어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면 합격합니다 믿음 합격해요 아시겠죠 아 오늘 제 헤어스타일이 맘에 안드네 어 촬영 직전에 싣고 오긴 했는데 너무 어 오늘 습해 가지고 제가 뭐 바르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니까 머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고 있네요 어 이제 4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 4번 다음 군대가 창설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보세요 여러분 개항 후 국방을 강화하고 근대화하기 위해 윤육열 이거 아무 소용없어 어 여기 별기군 창설이 딱 끝났네 별기군 여러분 이모글란이 몇 년이에요 82년이에요 별기군 때문에 이모글란이 터졌잖아요 별기군 81년이야 그쵸 어 그러면 여기에서 81년 들어가는 거 근데 81년 모른다 82년 전만 치시면 되잖아 그쵸 82년으로 이런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볼게요 통리기무와함은 80년이죠 조선책량 갖고 온 다음 그 다음 기기창 전박기우 83838384 하잖아 83 군국기무처 갑오 1차 때 94 원수부 여러분 광무계였대 통간부 통간부 여러분 이거 내가 주의하라고 했죠 이거 시험 잘 나온다고 을사조약 이후죠 을사일 05년이고 이거는 06년이다 그럼 81년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네 4번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 무조건 연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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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근현대사는 연도 근현대사는 연도입니다 꼭 암기 해줘야 돼요 연도 암기 안 하겠다 아 이건 고득점 힘듭니다 이렇게 한국사가 요즘 쉽게 나올 때는 무조건 연도 정도는 암기 해줘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연도 특강 제거 한 두 번 들으면 돼요 두 번 듣고 그냥 여러분이 쭉 입으로 이렇게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 풀 때 연도를 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게 됩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연도만 암기했다 그럼 근현대사는 진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5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 남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불가치면 침략하지 않는다 교류하겠다 기본합에서 남북 기본합에서 91년 노태우 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공통성 나온다 이거 6.15 공동선언이네 6.15 공동선언 그렇죠 6.15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기본합에서 91년과 2000년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오른 것 남북조절위원회 여러분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때 72년 금강산 관광 어? 우리 김대중 소금정 6개잖아요 소태반문 하고 금강산 관광 하고 그 다음 남북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 6.15 공동선언 하고 개성공단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먼저입니다 98년 그 다음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거는 언제 때 어? 이건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산가족 85년 전두환 정부 때 그렇죠? 연도를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알아야 돼요 대통령 대통령 한번 풀어볼까요? 어? 노태우 김대중 박정희 김대중 그렇죠? 노무현 그 다음 전두환 그러면 여러분 노태우와 김대중 사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김대중 초반 김대중 초반이니까? 답은 2번 98년에 있었던 금강산 여기 해로입니다 해로관광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풀어도 되고요 연도로 풀어도 됩니다 다시 대통령으로 풀어도 되고 연도로 풀어도 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연도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연도로 연도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도로 암기 해줘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년대중 그 다음 이제 5번 됐고 이제 6번 가죠 6번 어? 역분전 나온다 시대순 역분전 태조 왕권때 어? 문무백관은 부병과 한윤으로 이르기까지 과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며 과에 뗄라무 아 이거는 전시관이에요 전시관 맨 처음이 경종 때죠 그 다음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법이네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때죠 어? 순서대로네 그 다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상등, 중등, 하등 등급 나누네 여러분 등급은 공법이죠 공법 연분구등, 전분육등 연분구등, 전분육등 정육점에 연구 없다 전분육등, 연분구등 누구? 세종 어? 그럼 순서대로네 가나다라네 가나다라 가나다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려워요? 에이 이 정도면 풀어야죠 이 정도면 풀어야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7번 가도록 하죠 7번 아 동학 내가 동학 3개 중에 하나 나온다 있잖아요 순서 사료 직강서 그쵸? 이거는 사료 주고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운데 뭐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의로운 깃발 들어 어떻게 돼? 여러분 어 여기서 누구 죽인다고잖아 탐약한 관리 목을 베고 백산보기문 가는 백산보기 그쵸?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우리 임금을 아 경복궁 일본 놈들이 점령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거네 일본 오랑캐 내 통화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는 2차보기네 2차보기 어디에서? 삼내에서 2차보기잖아요 그러면 백산보기하고 삼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순서 암기팁 어 여기로 해가지고 풀어볼까요? 삼서보 노래 불러요 고백 황전집 여기 있다 고백 어 황전집 교궁 청국 사무보 여기 여기 그쵸? 백산보기문하고 2차보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쵸?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고 어떤 게 있었나 교정청 설치했대 교정청 여기 있네 기억 맞네 교정청 그 다음 전주하야 어? 전주하야 여기 있네 맞네 고부군수로 임명했다 여러분 이거 어 조병갑 고부군수로 이건 뭡니까 여러분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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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란 고부에서 밀란 일어나가지고 고부군수 어 너 그만 둬 그리고 박연명이 왔는데 여기서 이용태가 어떻게 아넥사로 와가지고 하도 농민을 핍박하니까 백산보기 한 거잖아 틀려요 여기 들어가야 돼 삼내에서 지폐를 벌였다 여러분 2차보기하고 아니구나 교조신혼운동이구나 교조신혼운동은 여기네 삼내 교조신혼운동 앞에 있네 아예 그쵸? 어 그럼 틀리네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몇 번? 1번 그쵸? 암기티브 그냥 나오네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공천국 사무보 삼내 서울 보은지폐 그쵸? 고부밀란 백산보기 황토현 황용청 전투 전주하약 직강소 교정청 경북궁 일본이 점령 청일전쟁 궁극힘은 저 삼내 2차보기 논산에 직결해져가지고 어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어 영동보은전투 그 다음 홍범시사죠 요렇게 순서 어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건 요 두개 답은 1번 아 기가 막히다 아 그냥 암기티브 그냥 풀 수 있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아 진짜 이거 김종우 3대 암기팁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김종우 몇대 암기팁? 3대 암기팁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너무 그쵸? 와 장난 아니에요 아 좋아 여러분 안좋아? 나만좋나? 나만좋나? 아 나만좋으면 안되는데 여러분 되게 좋아야 하는데 네 8번 보죠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그쵸 그 설명으로 옳은 것 복에서 고르면 하른등이 청하였다 정몽주 나는 그가 없었다면 정몽주 나는 어 거의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정도전의 나는 그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글을 세워 세자로 삼으래 아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인 그를 세자로 삼으래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태종이방원이죠 아 드라마 한번 나오더만 문제 잘 나오네요 태종이방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태종이방원 암기팁 있죠? 의사가 신문을 보다 여섯 개 떡을 허러럭 먹었다 의금부 의정부 사관원 그쵸? 그 다음 신문고 육조직계제 창덕궁 호패법 노비병정도감 제거 암기팁입니다 영정법 인조 영원히 정한다 일결당 사두 호패법 여기 있다 호패법 맞네 경국대전 편찬 성종 시작은 세조 편찬 완성은 성종 육조직계제 여기 있네 육조직계제 그쵸? 육조직계제 했던 왕이 두 명이긴 해요 태종과 세조 태종 들어가잖아요 니은하고 리은 니은 리은 답 3번 나온다 그쵸? 아이고 암기팁 그냥 풀 수 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료만 조금 여러분이 캐치하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에요 사료를 모른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뭐 사료도 쉽죠 여러분 정도전 죽인거 누굽니까 정몽 죽이고 태종 이방원이죠 그럼 뭐 사극만 봐도 알 수 있는거죠 그쵸? 오케이 9번 밑줄친 왕 제2기간에 있었던 걸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있네요 볼게요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을 파괴하여 여진을 덩볼한 후 동북구성 쌓았네 여러분 동북구성 누구에요? 이거 예종이죠 9번 복감걸려 양재동에 보청기사로 간다 그쵸? 어? 구 동북구성 그쵸? 복원궁 감무 양영고 칠제 보문각 천연각 그러면 광덕중품 이거 광종 아이고 아이고 광종 그 다음 최승우의 시무 28조 성종 그쵸? 양영고 어? 여기 양영고 예종 그쵸? 예종 관악지매증 맞네요 그 다음 의천들이 건의해서 주전도감 화폐하면 숙종 아닙니까? 그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려 문제가 법원지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고려 문제를 오 고려 문제 좋아하나봐요 고려 공부를 많이 안하는 편이에요 고려를 여러분 중간에 이게 껴가지고 삼국시대 열심히 합니다 고대 열심히 해요 지쳐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가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해 그래서 고려가 비어 그래서 공부를 찬찬히 하지 않으신 분은 고려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고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0번 가도록 하죠 10번 밑줄친 개혁 사례로 오른 거 사진 속의 건물은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신곡서원이다 그는 사림의 여론을 바탕으로 이게 조광조 나오네요 왕도 형제 실현하기 위한 개혁 그렇죠 개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이 개혁하고 관련된 거 누구야 조광조잖아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이유 그렇죠 향약 소확 혈양과 위운삭제 방납해당 시정 요구 위양소 폐지 볼게요 혈양과 실시 여기 나오네 현명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돼 선발하자 어떻게 추천제로 추천제로 선발하자 그리고 비변사 폐지 흥선대원군 안되지 구제학당 채충 고려 안되지 삼정이정청 여러분 이거는 임술농빈봉기 터지고 나서 그거 박교수가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세도정치기에 철종 때 안되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밖에 안 돼요 조광조니까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약 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이유 혈양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음 하오 하오 좋아 아주 좋아 그쵸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조광조 내 거 암기티브로 탁탁 풀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11번 밑줄친 왕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볼게요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래기를 나라의 백성이 돈을 사용한 것이 유리하 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주전도감 화폐만들 이거 누굽니까 숙종이지 숙종 그쵸 숙종 그리고 음병을 화폐로 활구하니까 활구 아 여기 활구 대놓고 나니 그쵸 숙종 숙종 암기팀 활어를 3분 동안 해동한다 활어를 3분 동안 해동한다 어 저거요 활어를 3분 동안 해동한다 활구 삼환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 맞아 맞아 의천이 건의해서 주전도감 맞아 맞아 그다 원나라화폐 원간석기 저와라는 지폐 요것도 고려말 틀리네 그러니까 답은 ㄱ ㄴ 답은 1번 암기팀은 그냥 풀 수 있잖아요 오 오 금방 하네 금방 해요 그 다음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나 운동 아 끝났지 형평사 나오는데 왜 이렇게 뭐 있어 진주에서 형평사 백정차별 에이 이 문제는 백정차별 반대 아닙니까 형평사 이 문제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는 곤란해 이건 곤란해 이거 틀린 사람은 오 이거 틀린 사람은 반성각입니다 이건 무조건 반성 이거는 오 반성 알아맞네 이거는 이건 무조건 어떻게 이걸 틀려 말도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지 답은 몇 번 답은 1번 백정에 대한 차별 요구했다 맞죠 백정차별 반대가 어 뭡니까 형평사에서 했죠 이 평자가 여러분 평평하게 그쵸 공평 백정차별 하지 마라 특히 교육차별 하지 마라 백정차별 철폐 요구한게 형평사 답은 1번 공사노비 제도 폐지하는 결국 가부개혁도 했잖아요 그 다음 향소부구 조선시대 때 이미 없어지고 평안도 지역 차별에 한거한거는 홍경래 홍순아 홍경래 순조대 홍경래 답은 몇분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하오 하오 좋아 이제 13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 13번 다음 자료를 통해 어 알 수 있는 전쟁 영향 오른거 건주 여진족이 외적을 묻힌 데 2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명군 장수가 허락하려 했으나 명사신이 반대했대요 어 거절했대 외적을 물리치는데 명나라 장군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여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했다 임진왜란 그럼 임진왜란 영향으로 옳지 오른 것이네요 4군 6진 세종 때 도자기 문화 그렇지 그렇죠 우리나라 도자기 도공들이 많이 납치 이상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납치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어떻게 돼요? 유럽에 수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할 때 도자가 깨지니까 안 깨지게 하려고 여러분 종이를 감쌌는데 그냥 종이가 아니고 그 뭐냐 그림 그린 거 그렇죠 그런 걸 보냈죠 그 그림이 어떻게 돼 유럽에서 유행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우가 그 그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식 그림 몇 개 그렸어요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세종 때 삼포 황용사 구축 목탑 내가 이거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불국사하고 황용사 헷갈리면 안 된다고 불국사가 없어진 게 불타가 없어진 게 소실된 게 임진왜란 황용사 구축 목탑 불탄 거는 몽골 침입 때 황용사 황용사니까 이거 어떻게 돼 몽골 때입니다 임진왜란 하려면요 불국사가 나와야 돼요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4번 가도록 하죠 14번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왕 41년 백제왕 군사 산말건 이루고 어? 평생을 공격했대 어 왕이 군사를 입고 방어하다 화살을 맞았다 왕이 죽었다 고국 언덕에 미쳤다 고국 언덕에 야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고국 아 이거 진짜 고국원왕이잖아요 원자가 언덕원자잖아 고국원왕 그쵸 사색 왕 32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이끌고 구천을 이뤘는데 신라 복병에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이라 했다 이대로 성왕 6세기 고구려가 수나라 고구려 침범했다 1차야 여러분 598년이지만 살수 대척 같은 건 612년이니까 그냥 이거 7세기로 보시면 돼요 평양천도 이거 5세기 장수왕 아닙니까 장수왕 영양왕 장수왕 그쵸 그 다음 나당연합군이 공격을 받았다 이거 7세기 백제 그쵸 언제 망해요? 660년이 망하잖아요 이건 몇 세기 나와야 돼? 4세기야 6세기니까 5세기 나와죠 5세기 5세기 어? 이거 탐 나왔네 그 다음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했다 이거 문무황 때 아닙니까 그쵸 어? 그러면 완전 삼국통일한 건 676년이잖아요 매기전투 기볼포가 이때고 매소성은 그러면 675년이겠지 1년 전이니까 그러면 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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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5세기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세기별로 그냥 하세요 정확하게 연도 몰라도 돼요 어쩌고 몇 세기 어떤 왕이냐 왕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 풀면 돼 왕으로 해서 대고 똥꼬 비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누울 자소 무성 지법진 영범 무의 친선진 무문신 무문신 기억하고 고공원왕과 성왕이구나 요거 영양왕이지 이거 장수왕이지 아 장수왕 사있네 이거 백제 이건 무열왕이지 백제를 어떻게 돼? 공격한 거는 신라무열왕이지 아 이거는 당나라와 싸우는 거니까 신라문무왕이지 이렇게 그럼 답은 2번밖에 안 나와 아 14번 틀렸다 정말 이거는 한국사의 기초가 좀 안 된 거예요 14번 정도 여러분 무조건 맞아줘야 합니다 14번은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15번 가죠 15번 밑줄 친 이들 설명 옳은 것 이들의 첫 별 후단사이며 두 번째로 변방 병사 차 몰라 모른지 쫙 보니까 여러분 어? 핵심 다 나왔다 뭐 나왔어요 여러분? 호장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부호장 이거 부호장 호장과 부호장 나왔네 여러분 어? 호족이죠 호족 어? 고려사잖아 호족 호족 지방의 지배자 호족 호장 부호장 나오니까 아 이거 호장 이거보다 호족이구나 호족이 나중에 어떻게 돼? 향리가 되죠? 볼게요 그러면 자손의 음사 혜택 이거 문벌 귀족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석현의 조세 곡물 징수 노역 징발들을 담당했다 지방의 지배자니까 맞죠? 숙은 조례 역졸 조졸든 칠반 천역 여러분 이거 힘든 일 이 사람도 그래도 여러분 힘께나 쓰는 지방 유지예요 천한 일 하지 않아요 수령 행정 실무 보좌한다 세입적 아전 이건 조선시대 책이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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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족이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되네 4번 찍으면 안 돼요 4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거 고려사 고려시대에 물어보는 거예요 4번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6번 가자 1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종교 가종교 뭔가 볼까요? 반영된 문화유산 사례를 적절한 거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삼대요 여러분 신선 아 이거 도교죠 도교 도교 또 영계소문이 진흥했대 다 기출이 나왔던 것들 도교 도교 어 3번 찍은 사람 이거는 뭐 어떻게 푼 거야 3번 찍은 사람은 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풀었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16번 틀린 사람 진짜 반성 반성 또 반성해야 돼요 이거 불교잖아요 실제로 도교 아무 상관없어 일본에 선물 준 거고 이거 보세요 밑에 용 있고 앞에 여기 봉황 있잖아요 이거 도교죠 도교 도교의 상상석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봐야겠네 됐죠 이거 답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1번 3번 찍으면 안 된다 이거 승탑 아니에요 승탑 저래 있잖아요 승탑 스님 무덤이고 도교 얘기하는데 스님 무덤을 찍던가 아 그래 1번까지 내가 인정한다 3번 찍은 사람은 정말 하 이건 진실의 방에 가야 돼 이거는 3번 찍은 분은 이건 진실의 방으로 가야지 설명이 안 돼 3번 찍을 수가 없어 이거 4번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다음 17번 가죠 17번 17번 가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보기에서 오르면 다는 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잡은 이후 훈련다금을 비롯하여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류청 수어청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 기반을 삼았다 서인이지 서인 그렇죠 그럼 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왜 서인이야 반정 주도 있잖아요 군사권 장악하고 북벌 주장했다 맞죠 인목대비 패위 여러분 인목대비 패위 이거는 북이인 그 다음 조식 이것도 북이인 예송 논쟁 때 서인과 대립했다 이게 서인 맞네 답은 기억하고 리을 답 2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정 주도했다는 게 핵심 단어예요 반정 주도했고 군사권 장악했다 이게 여러분 어 분당이 있는데 요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이 정혜린 모바 사건과 정철 서리 문제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요 북인 때 어떻게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권력 잡았는데 폐모살제 중립외교 때문에 제거되고 서인하고 플러스 남인이 동시에 있죠 서인이 군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이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둘이 싸운 게 바로 예송 황국이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이제 18번 보죠 18번 다 가에서 라 순서대로 어? 운요 나오네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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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강화도 조약이죠 어? 운요 사건 터져가지고 아 운요 사건이네 약탈자행했다 그 다음 오페르트 그 다음 미군 쳐들어온 거 프랑스 어? 이거 아 제거 안비티비 있다 선 제 병 남 신 그렇죠 그리고 개항할 때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 75년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운요호는 가해 여기 들어가요 따로 그 다음 오페르트 남융군매 도구 사건 남융군 여깄네 나 그쵸 미국 쳐들어왔다 신미양요 그쵸 신미양요 다 프랑스가 쳐들어왔대 병인양요 그쵸 천주교 밖에 전원시험에 넣어 병인양요 남융군매 도구 사건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그러면 라 나 다 가 답 딱 나오네 암기티브로 빠악 천재병 남신이면 그냥 파파파 풀어버리네 아 이 법원직에 제가 진출해야겠는데요 이거 잠깐 암기티브로 다 풀리네 법원직이 지방직보다 적중률이 더 높은거 같은데 오 여러분 암기티브로 다 풀어버려 주위에 법원직 있으면 빨리 추천해주세요 하오파로 빨리 영입하세요 독지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다 풀어버리는데 법원직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법이 법이 한두개가 아니던데 민법도 들어 와 제 친구 옛날에 사법고시 준비한다 해서 민법책만 한 3년 들고 다녔던 친구 있는데 왜 내가 계속 물어봤죠 야 민법만 왜 들고다니냐 그랬더니 뭐 법에 꼬시라 하나 이것만 정복하면 사법고시 된다나 어 결국 안됐어요 결국 안됐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민법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 한국사 할 시간 빨리 독기쌤 강의 듣고 한국사 빨리 여러분 커버 차야죠 주위에 있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독기파로 여러분이 탁 전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19번 가죠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어 가도 끝났다 여러분 선후부 나오고 게루부 나오고 고추가 나오네 고추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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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고구려 고구려 설명은 서옥제 끝났죠 여러분 대리사위제 김종우 아닙니까 그 다음 소도 사만 영고 부영아파트 부영 책화 책족 동해 답 그냥 끝나버리네 답 1번 바오 아 정말 그냥 암기티브 다 풀 수 있는 문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자는 거 아니에요 안 자죠 자면 안 돼 언니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렇죠 다 끝났어요 이제 25문제 좀 더 있어야 돼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수 문제인데 법원직은 25문제 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동대문 밖에 다시 한번 시운동이 일어났다 이날은 태왕제 인산이 끝났다 왕 죽었네 인산이 인산일날 여러분 융위왕제 순종이 두 분의 천왕과 함께 칠왕과 함께 여러 관료가 올라와 청년이 일어났다 곡소리 만세소리가 일세폭발 천재 증오했다 3.1운동이지 고종 죽고 나서 고종 인산일날 3.1운동 1919년 신간의 후로 확산됐다 광주 학생운동이죠 항일운동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죠 그쵸 19년 대한민국 수립 영향을 주죠 대한민국 임성구 맞네요 준비 과정에서 천도계와 공산당 60만세 학생들 충돌 광주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것도 무난하네요 20번도 무난합니다 여러분 3대 만세운동 중 3.1운동 보다는 광주나 60이 잘 나오는데 간만에 나왔네요 3.1운동이 간만에 아니면 뭐 탁골공원 조소문제를 내던가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가나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2조 전랑 후임자 선거권 3.4 관리를 혁파하고 탕평 아 탕평 비 세웠다 비 세운 거는 0조 그쵸 액자는 정조 0조네 초계문신제 있네 초계문신제 네 여러분 초계문신제 뭡니까 어 내 친위세력을 뽑기 위해서 내가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뭐 몇세 이하 39세 이하 당하관을 어떻게 내가 교육시킨 거 아닙니까 여기 출신 제일 유명한 정약용이잖아요 정약용 정조 0조 정조 그쵸 장용영 정조 백선정개비 숙종 대전통편 어 정조 대전통편 맞는데 경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경속통의 제감기팁 있죠 이거는 성종 요건 영조 정조 이건 흠선대원군 고종이죠 고종 어 정조 맞네 답 3번이네 3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3정이정청을 뭐했다 설치했다 여러분 3정이정청 설치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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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이정청 설치한 거 이거 아까 나왔는데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임술농민봉기 여러분 터졌을 때죠 박규수가 했죠 박규수가 임술농민봉기 언제 때 철종 때 답은 몇 번? 3번밖에 안 되네 됐죠 어 홍순아 임철아 제감기트 꼭 기억하세요 홍순아 홍경래 순 조 임철아 임술농민봉기 철종 여기에서 3정이정청은 철종 때 박규수 박규수는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때 어 저널시험원 저널시험원 때 평안감사였는데 통상 요구하니까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이놈들이 약탈하니까 불태운 게 바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 22번 가도록 하죠 22번 다 아 요 요 농서 제가 수업할 때 그랬는데 농서 너무 중요하다고 농서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고 기억나요? 내 수업 안 들었다고? 아 수업 들어 여러분 농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강희맹이 금양잡농 맹금이잖아요 강희맹의 맹금 강희맹의 맹금 그쵸 이건 성종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농가집성효종태 농상집요 고려말 농사직설 이거 세종 이거 너무 잘 나오죠 그쵸 상사가요설성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사가요설성 없는 암기팁 요거 요거 상 사 가 요 설 성 이 정 신이죠 농상집요 이암 농사직설 정초 농가집성 신속 여기 우선 3개로만 해보자고 맨 처음에 들어갈게 농상집요야 다죠 다 그 다음 농사직설 라저라 그 다음 농사 농가집성 그쵸 나죠 그러면 다 라 나순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봐요 여러분 다 라 나순 되어 있는 거 어 요 3개 2개 있네 근데 여기서 가가 지금 빠졌다 금양잠놈 이거는 선종 때야 어 그러면 선종 때니까 뭐보다는 먼저야 농상 아 농가집성보다 먼저죠 그러면 나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겠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암기팁은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왕으로 여러분이 접근해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왕으로 그냥 풀면 제일 좋죠 상사가 요설성 암기하면 좋고 그거 아니다 암기팁은 나 모른다 그럴 때는 뭘로 풀면 된다 왕으로 이거 어느 왕 때 했는가 이것만 여러 번 가지고 풀면 다 그냥 3번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렵지 않 아예 안 어려워 정말 문화사 문제에서 22번 정도면 여러분 정말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 농사 어려운 것도 안 나왔고 금양잠농도 계속 나왔고 어 계속 나왔고 다른 중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좀 한 두세 번 풀어본 사람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23번 가도록 하죠 23번 좋습니다 23번 이 책은 1연 끝났지 뭐 3국 유사 기이 신이 기이 3국 유사 신기한 이야기 3국 유사 기전체 3국 4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 3국 4기 단군 이야기 있다 맞죠 음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상리학적 유교사관 이거 사략 이재현의 사략 틀리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남았어요 그럼 24번 가죠 가 인물 황보인 김종서들이 영부를 품고 몰래 안평대군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반란을 꾀했대 그래서 가가 그들을 제거했대 가 친구 보니까 한 명이 있네 박종흥 아 나 김종흥인데 그 다음 가가 명하여 집현재를 없애버리겠다 오 이거 세조네 세조 추양대군이네 그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하하하 관상복 나오는 세조 세조 어 경직된 원시인의 그쵸 아 경직된 원시인의 아 원시인의 경직된 진보죠 제 감기팁인데 그쵸 원시인의 경직된 진보 여성의 원시인의 경직된 진보 제 감기팁도 있는데 옳은 거 볼게요 전민병종도감 설치했다 여러 번 설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공민왕 때가 제일 유명합니다 석보상절 번역했다 맞아요 석보상절 월인청광지곡 번역했었죠 그래서 월인석보 또 이제 만듭니다 합쳐가지고 맞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불교정파를 성교양종으로 병합했다 이거 세종대 아 이거 공부 안했으면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정여린모반사건 기초국사 선조대 제가 볼 때는 요거 좀 틀렸을 것 같아 2번 3번 헷갈렸을 것 같아 2번 3번 공부 좀 했으면 상관없는데 공부 좀 안했다면 2번 3번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불교정파를 선종 양종으로 이제 병합해가지고 통폐합 하려고 했던 건 세종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한다 답은 2번으로 갈 것 같아요 음 막판에 한 문제 정도 조금 어렵게 냈네요 어 그 다음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쉽게 냈습니다 여러분 비파형동검이고요 고인돌입니다 이거 두 개 알 수 있는 거 고비검이 고인돌 비파형동검 거친 무늬가 올 미송이 토기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내가 이거 수업시간에 했는데 상대부 장군 나오면 고조선 사자조이 선인 나오면 고구려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답 1번 나와요 읍근삼노 하오옥조동에 게루브 아까부터 게루브 계속 나오죠 고구려 뼈 또 뼈 옥저 골장지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문제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무난합니다 어 이거 다른 직렬이라도 꼭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 인터넷 많아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풀고 한번 어 해설강의 들으면서 몇 점 정도 나오나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직 해설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음 벌써 이제 7월 넘어갑니다 여러분 7월 아 이제 공부할 때에요 그렇죠 어 공부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하시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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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